안녕하세요. 딸기천달달달달이호티비 이번시안에는 뉴욕타임스 thursday august 1st 2019 2019년 8월 1일 목요일자 뉴욕타임스 메모리 기사 3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샌더스와 워런 팬오프 attacks on big promises 샌더스와 워런이 팬오프 방어하다 워드오프 같은 말 이 팬들은 디펜드와 같은 말에서 나옵니다 방어하다는 말이 있죠 디펜드 펜드 같은 말 어택스 안 빅 프라미시스 그들의 큰 약속 상당히 진보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쟤네들은 민주당 애들은 사회주의자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지금 24명의 미국 대선 후보자 중에서 가장 진보적입니다 특히 버니 샌더스는 최고로 진보적이고 진짜 굉장합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사회주의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이분도 워런 이분도 전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더 그쪽을 트럼프가 우쪽으로 가니까 자기들은 더 좌쪽으로 가서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이 두 사람이 방어했다 공격을 그들의 빅 프라미시스에 대한 이런 공격 이번에 1차 그러니까 첫날밤이죠 이틀간에 걸쳐서 하는데 첫날밤 토론회에서 10명이 했죠 그중에 몇 명이 좀 온건파 그런 후보자들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너무 좌로 치워졌다 너무 극단적인 좌파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방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제목은 그런 문맥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뒤에 복수가 나올 때는 senators 이렇게 복수를 쓰면 됩니다 fought back against는 맞받아치다 싸우다 반격하다 방어하다는 말이 여기 fanoff나 비슷합니다 이런 비난 이것에 반격했다 거기에 방어했다 어떤 비난입니까 that their immense liberal power scores immense 하면 immense는 원래 측정하다고 IM은 부정접도우니까 측정할 수 없는 젤 수도 없는 이런 말로 그거대한 fast huge 그들의 엄청난 진보적인 정책 목표 굉장히 좌측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would hurt the party's prospects 자 이 당 즉 민주당의 대선 가능성이 prospect 프로 하면 앞으로죠 스펙턴 보다 앞으로 보다 전망입니다 가망 전망 chances죠 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이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오히려 해치고 해칠 것이다 라는 이런 공격 이런 비난에 대해서 그들이 방역했다 방어했다는 말 A group of madrid underdogs sought to slow the pair's momentum in a second round of democratic presidential debates 일단의 마드릿 온건파의 중도파의 이런 말입니다 뭐 어제 토론을 벌인 10명 중에서도 상당한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별로 인기는 없죠 민주당에서는 별로 인기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헌가 어느 당에서든 자기 당의 색깔을 확실히 내는 사람이 일단은 자당 내에서의 그런 예비 선거에서는 유리하죠 굉장히 전체적인 선거에서는 불리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전국적인 중도파를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동안 이것은 이제 자당 내에서의 그런 밑에 깔린 게니까 뭡니까 이 성산이 적은 후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2, 3위를 달리고 있죠 1위가 이제 전 부터 바이든 조 바이든 부통령이 1위고 아직까지 이 사람이 2위 이 사람이 3위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4위로 갔다가 3위로 갔다가 왔다 갔다가 좀 밀렸습니다 최근에 이 사람이 급부상했죠 하여튼 이 사람이 더 좀 극단적인 그런 좌파로 갔고 이 사람은 상당히 또 이 사람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좀 중도 그러나 인기는 떨어지는 우선 그 뭡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런 한 무리의 그런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들이 so to 하면 sick to에서 나옵니다 뭐 뭐 하려고 하다 try to 마찬가지입니다 slow 하면 이것은 속도를 느리게 하다니까 저지하다 완화색이다 이 짝 이 사람 짝꿍이죠 짝꿍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두 사람을 이렇게 pair를 하죠 이렇게 남녀니까 pair 물론 부부는 커플을 하지만 이것은 하여튼 한 짝이니까 pair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모멘텀 하면 이것은 이제 기세죠 기세 기세를 좀 저지하려고 좀 꺾으려고 했다는 말이죠 세컨드 라운드 제2차 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Guns across borders 여기가 크로스 몸을 건너서 가로지르는 국경을 여기서는 국경이 이제 뭐 날아가는 국경이 아니고 주 경계를 말합니다 주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총기 California historic laws Nevada dozen 캘리포니아는 아주 엄격한 그런 총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Nevada dozen 네바다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바다주는 19세부터 총을 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1세부터 총을 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중무장하는 그런 총 자동 소총 이런 것은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그런 것도 허용합니다 그런데 위치가요 위치를 한번 보시면 여기 캘리포니아입니다 초록색 여기 약간 노란색 초록색 이게 너베다주입니다 너베다주 여기 오르건 아리조나 이쪽에 서부 주들이죠 하여튼 너베다와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주 경계선을 많이 접하고 있고 이번에 총격 사건이 벌어진 여기 길 로이라고 이쪽 점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6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네바다주로 가서 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고를 총격 사건을 낸 남자는 19세인데 캘리포니아 같으면 총을 못 사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네바다주에서는 19세부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을 사서 건너와서 여기서 총격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The gun used by the suspect at the Gilroy Gallic Festival on Sunday was legally purchased in 너베다 총 이 용의자죠 용의자 이 용의자가 사용한 총은 어디에서 at Gilroy Gallic Festival 여기에서 이 사건으로 지금 3명이 죽었죠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의 그런 총격 사건에서의 일요일에 이선 용의자가 사용한 이 총이 was legally purchased 불법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구입했죠 인 너베다 네바다주에서 캘리포니아 같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이런 총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나이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나 이러한 무기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지되어 있죠 이런 무기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The shooting illustrate a familiar issue for states that toughen their gun laws only to see them neutralized by those of neighboring states 이러한 총격 사건 shooting 이것은 보여준다 illustrator 뭐 showed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여주고 있다 a familiar issue 유사한 문제 문제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for states 이런 주들에게 어떤 주들입니까 toughen 이것은 이렇게 형용사 혹은 명사 뒤에 혹은 앞에 이 엔이 붙으면 동사가 되죠 이 엔 toughen 이건 이제 강화하다 앞에 나온 make strict 이런 말이죠 strict 엄격하게 하다 이런 말인데 자 그들의 총기법을 강화한 주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only to see 이건 이제 결과진용법이죠 그런데 총기법을 강화해 봐야 뭐합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죠 only to see them neutralized 그들의 총기법이 무력화 되어버리다 무력화 중화되어버리다 원래 neutral하면 중립적인이죠 그런 그 법이 효과를 한개도 발휘를 못하고 만다는 말이죠 누구예요 뭐예요 by those of neighboring states 이웃한 주들의 도우사면 여기서는 앞에 건 로즈를 봤죠 총기법을 봤습니다 이웃주가 느슨한 총기법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 가서 사서 건놓으면 됩니다 뭐 줄을 건너갈 때 줄을 국경선을 넘을 때처럼 그렇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차 타고 가면 그냥 막 막 통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오는 거죠 물론 이쪽에서 걸리면 그건 불법이지만 안 걸리면 관계없습니다 뭐 그쪽에서 사서 넘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일이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 저놈 총기 가지고 있겠냐 하고 차를 세우고 그걸 다 잡아요 천만의 말씀 예 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넘어오면 뭐 어쩔 수가 없죠 대부분의 무기들이 그런 주들에서 이 총격사건에 사용되는 무기들이 다른 주에서 넘어온 그런 무기들입니다 이래서 참 그 미국이 주라는 게 그 법이 다 달라가지고요 상당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아 다음 하나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기사 Brexit and Boris Johnson Send British pound on a slide Brexit과 Boris Johnson이 Send Send은 뭐뭐 보내다는 말에서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를 오늘 슬라이드 하면 이것은 미끄럼틀이죠 슬라이드 미끄러지는 미끄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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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태우다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영국 파운드화가 미끄럼틀 타게 하다 폭락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Boris Johnson이 취임하자 지금까지 한 3%가 떨어져 3% 같은 건 굉장한 겁니다 영국 돈의 가치가 달러화 대비 유로화 대비 3%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이게 또 전에 한 번 크게 떨어졌죠 Brexit이 국민투표에서 결정되자마자 영국 파운드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한 10% 정도 가치가 폭락했죠 그만큼 이제 Brexit이 영국에게는 좋지 않다는 그런 신호죠 그게 그만큼 영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영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 돈을 팔아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As investors take stock over the new prime minister and gauge whether Britain will crash out of the European Union they are selling the currency 투자자들이 take stock over 하면 take stock in 하면 몸을 신뢰하다는 말인데 take stock over 하면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뭘 평가하다 살펴보다 요리조리 살펴보다는 말입니다 제가 과연 어떻게 나가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자 이런 신임 총리 영국 총리 브로스 존슨을 평가하면서 에스몸 하면서 또 게이지 게이지는 측정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ake stock over나 게이지나 측정하다 가늠해보다 이런 말입니다 과연 영국이 will crash 이 crash는 원래 추락하다는 말이죠 와장창 와지권 이런 의성어입니다 crash 하면 우리말로 와장창 하면 영국은 crash입니다 자 유럽연합에서 crash 하면 뭡니까 와장창 부서지면 그러니까 no deal Brexit이죠 이 유럽연합과 협상을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서로 만족스러운 이런 협상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나아진 결과에 어떻게 되든가 무조건 탈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후속적인 그런 후유증이 심각하겠죠 자 그래서 유럽연합으로부터 그냥 엄청난 그 불협함을 내면서 와장창 빠져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거를 간호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they are selling the currency 그들은 즉 투자자들은 이 화폐 즉 영국 화폐 파운드화를 팔고 있다는 말이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영국이 앞으로 상당히 못해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영국은 세계의 여러 유수 기업들의 그런 봉거지였죠 유럽 진출의 그야말로 교두보였습니다 일단 영국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언어적으로 상당히 더 브루나 독일어보다는 월등히 접근하기가 쉽죠 그런 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이점이 많은데 지금 이제 영국이 이유를 탈퇴해 버리면 EU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런 영국이 그러한 이점을 늘릴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뭐 영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영국의 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유럽의 거점을 다른 데로 옮기겠죠 이제 유럽 본토 내로 옮길 겁니다 아마 자 하여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아까 했고 이것도 아까 했죠 자 오늘 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